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과 최근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온라인 쇼핑객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베이 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옥션과 G마켓, G9 공동행사의 고객 가운데 61%가 최소 30만원 이상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. 100만원 이상 쓸 것이라는 비율도 9%였습니다. 지난해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4%로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면 올해 전반적으로 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인기 상품 상위 랭킹에는 고가의 디지털, 가전제품이 다수 포진됐습니다. 상품을 사는 이유로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라는 응답이 43%로 가장 많았습니다.